저는 여수에 사는 송지호 님의 팬 김광성이라고 합니다. 아세요? 아 네 압니다. 아시는 분이에요? 오 진짜? 저는 송지호 님의 팬미팅을 하거나 팬사인회를 하면 빠지지 않고 무조건 참여해요. 송지호 님은 멀리에서 온 저를 항상 먼저 알아보고 늘 반갑게 맞이해줍니다. 오늘도 완도에서 왔어요? 그럼 저는 대답하죠. 아니요 여수에서 왔는데요. 어울린다 어울린다. 야 재밌다. 대단하다. 우와. 그다음 팬사에서도 멀리서 온 저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인사해줍니다. 오늘도 거제도에서 왔어요? 그럼 저는 또 대답합니다. 아니요 여수에서 왔는데요. 대단하다. 그다음 팬미팅에서는 오늘도 진도에서 왔어요? 여름 진도 안에. 그래도 어디 그 근처로. 얼추에. 어? 난 너무 놀랐던 게 지훈 누나가 홍콩 팬미팅 가서 파일러 온 말레이시아.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. 맞아 맞아.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. 맞아 맞아. 지효다운 에피소드네요. 이거 뭐 인정하시는 거죠? 네 인정합니다. 진짜 없습니다. 자 제가 하나 콜백하지 않는 송지효. 아 맞아 이건 뭐. 몇 년 전에 지효 누님이 나왔던 영화 스태프입니다. 지효 누님 포함 영화 스태프 몇 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. 한참 동안 진동이 울리는데 받지 않길래 저도 모르게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어요. 바로 지속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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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게. 넌. 그러니까 이게. 너무하네. 이게 아니구나. 야 보고서. 예. 보고서 안 받은 거야? 이게 뭐. 야 끝까지 전화 받지 않던데 지속진 님이 이날 부재준 종아 콜백 받았을까요? 아직도 못 받았죠. 아직도. 아직도 콜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야 그러니까 이게. 아니 근데 우리 목격담들이 재밌는 게 많네요. 아 그래. 아니 그 만약 그랬으면 그 술자리가 재밌어서. 어. 오빠 전화를 좀 이따가 해야지 하고서는. 그러니까 술자리보다 지속진 씨가 재미없다는 얘기 아니에요. 아니 그건 아닌데. 얘기 싫었던 거지 그 분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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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근데 저 진짜 그런 점 없습니다. 인정이야 불인정이야구나. 인정. 하하하하하. 그랬을지. 안 볼 수 있어요. 자 그래서. 이야 불인정한 게 쓰만큼. 열 겹에서 많이. 또. 또. рут. 혼자ança. cosplayesta. beta. 그래야. 그러니까 내용들. 감사합니다.